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ро 지금은 또 마시데 가자 여러분도 봐봐 봐봐! 규모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 봐봐요 저기까지 있어요 산은 밑에 있습니다 산 밑에 여러분들 오늘 좀 조용히 집중 좀 할게요 나 다가가 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 뭐야..? 동굴? 누구 계신가요? 누구 계세요? 누구 계세요? 죄송합니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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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십니까? 뭐야 이거..? 산 밑에 동굴.. 산 밑에 동굴이다.. 기다려 봐.. 제가 계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뭐가 있는데..? 여러분들 지금 뭐가 있는데요? 건물 주위를 돌아다니고 들어왔다가 나갔다.. 건물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여기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.. 건물 주위를 돌아다니고.. 여러분들 찾았어요 여러분들..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왔고 지금 안에 뭐가 있습니다..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는 현재 경남 마산입니다 맞습니다.. 경남 마산.. 항구의 도시죠 저는 지금 여기가 수상스럽습니다 하지만 수신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뒤에서 어떤巨아아아 Ohhh 여러분들 뒤에서 어떤 망자가 뒷방울 수도 있습니다 Tszech 갑자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, 더이상 못 가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아까쯤에 제가 담벼락 너머로 뭔가 들어간 것을 본 것 같다는 그 집 한번 가볼까요? 그리고 나서... 왜? 뭐야? 불탔어? 뭐야? 실례좀 하겠습니다. 실례좀 하겠습니다. 개신개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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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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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또치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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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기 누구요? 나와 나와 건드리지 말고 거기 누구요? 아까만 그만!! 당신 누굽니까? 그만!! 그만!! 자, 당신 누구에요? 자 그만!!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얘기로 해요 조금바tan 또치, 또치, 또치 뭐야..? 뭐야..? 잠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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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. 이거 방구 방구 방구.. 이거 방구 방구.. 단배 한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진정하십시오 뭐야? 뭐야 이거? 조금만 진정하십시오 뭐야..? 조금만 진정하십시오 담배도 안 배불렸네.. 아까 죽겠네.. 여기서.. 지금 교회는 일단 패스하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.. 여기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맛집이다..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장난만 심한거고 뭐라고 해야하지..? 아따 애매한데.. 그렇게 세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엄청 세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야 이거? 아따 진짜.. 개 더럽네 뭐야..? 그냥.. 이게.. 어르신들이 불편하실때.. 이거.. 자꾸 이렇게.. 기대시라고.. 가서.. 아까 후라이팬을 확인시켜드렸는데.. 뭘.. 확인시켜달라는거죠?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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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rey..